네, 오늘의 시그널은 오픈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제 또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했을 때 상장 기업을 얼마 되지 않아서 투자하는 거에 또 거기 꽂힌 것입니다. 그것만 하고 싶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막 나오잖아요. 이제 하루에 그것도 풀려가지고 40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야, 저거 한 번 해가지고 1년 농사 지으면 끝나겠네. 근데 그게 확률이 낮은 데다가 어떻게 올리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계속 얘기했지만 그 오픈할 때 뜨거웠던 그 열기가 상장하고 나서도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흥행을 그 전에 공모 시장에서 흥행을 했다고 무조건 가는 것도 아니고 공모 시장에서 흥행 참패를 했다고 무조건 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한 번 맛을 들여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가장 팩트는 그거죠. 어떤 기업이어도 자기가 상장할 때 최대한 꾸미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누가 데뷔를 하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가는 누가 있겠어요. 그런 기업이. 최대한 예쁘고 잘 나가게 꾸며가지고 대중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치로 능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예를 들어 재무제표도 가장 멋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데뷔를 하지. 누가 데뷔를 할 때 재무제표가 엉망인 상태에서 데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데뷔 때 모습이 정말 영끌을 해서 말 그대로. 영혼을 끌어올려가지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 끝나고 나서 공모 일정이 끝나고 나서 상장을 할 때 바로 접근하는 게 당연히 변동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먹을 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굉장히 높고 불확실성도 높다. 이거는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2023년 6월에 상장을 했고 그 당시에 변동성 어마어마했죠. 저가가 12,900원이었고 고가가 3만 950원이었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절반 이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주가는 9,250원. 7월 달에 7,000원까지 찍었거든요. 그 6월 30일에 3만 950원에 산 사람이 있다면 7,000원이면 5분의 1 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00원을 찍고 이제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인데 지금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이 상장되어 있죠. 우리가 사람인이라는 건 그래도 많이 들어봤어요. 오픈롤은 굉장히 인지도가 사실 떨어지잖아요. 오픈롤은 그게 뭐지? 하죠. 왜 그랬을까? 지금 미니 인턴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그 미니 인턴이 이름에도 약간 있잖아요. 약간 인턴 사원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미니 인턴 같이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끌어올린 다음에 지원을 해서 채용까지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여기니까 구인구직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뭐 요즘에 이게 나온다는 것들이 다 나오죠.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핀테크, 기술교육 이런 거를 해가지고 여기 안에 보면은 이 지금 M클래스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자기한테 필요한 교육을 들어요. 그래서 역량이 강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있는 회사 중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지도가 떨어졌을까? 주로 그동안 이 마케팅을 하던 곳이 어디냐면 예를 들어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를 보시다가 광고라든가 이런 곳에서 PPL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마주친 적이 많이 있어요. 돈을 많이 쏟아 부었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주로 어디서 가려겠느냐? 대학교 취업 게시판. 이 대학생들만 들어가지 일반 무슨 당근마켓이나 요즘 당근마켓 많이 올리죠. 그 무슨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인구지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분들 알바 뭐 알바 뭐 많잖아요.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대학교 취업 게시판에 들락날락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취업 게시판 중에서도 그 대학교 학생들 인증해야 들어갈 수 있는 데도 많고 그래서 대학교 취업 게시판이라든가 이 교육 유관기관의 인트라넷 인터넷이 아니죠. 인트라넷 그다음에 취업 관련 카페 중심으로 돈이 별로 안 들어요. 돈이. 그렇죠? 당연히 조회수도 안 나오죠. 여기 취업 게시판이나 카페라든가 인트라네 조회수도 안 나와요. 조회수 안 나오는 대신에 뭐가 쌉니까? 당연하죠. 돈을 많이 내면 조회수가 많이 나와요. 돈을 비싸게 내면 계속 올려주고 이런단 말이죠. 노출을 많이 시켜주고 여기 다 싼 데만 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인지도가 떨어지죠. 지금 공모를 하면서 공모자금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TV 광고도 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5개의 전광판 광고도 때리고 PPL도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인지도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인지도는 올라가죠. 그다음에 인지도도 올라가서 여기 들어오면 지금 미니 인턴 누적 회원수가 51만 명이고 가입 기업이 6,296곳이에요.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죠. 그렇지만 지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 이제 회원수가 100만 명대 세 자릿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에서 차별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줘야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채용도 하고 기업 관계자도 여기 더 많이 들어오고 이제 활성화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오픈롤이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한 상황을 펼치고 나서 이제는 조금 안정적인 상황으로 바닥을 다지는 쪽으로 왔다. 그래서 이성을 찾고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롤은 그동안 변동성 높은 걸 바닥을 다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3만 원대라는 것이 시장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봐도 저거는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렇죠? 누구라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7천 원을 갔다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간 건 아니니까요. 시장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찍고 지금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제 20개월 선이 21선이 생기기 시작했죠. 이건 오래되지 않아서 월봉이 아니에요. 일봉이에요. 21선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데 21선을 돌파하고 눌림목이 나오면 이제 또 처음으로 최초로 한 번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가마소처럼 긁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1선을 만약 돌파하고 눌림목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1만 2천 원, 3천 원 이 정도 선까지도 좀 도전이 가능하지 않겠나 2023년 7월 달에 1만 3천 원에서 1만 5천 원을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한 번 노려보는 전략 이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픈롤 1만 2, 3천 원까지 노려보는 가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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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